2026 월드컵 예선 전격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반갑습니다 15라운드 강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경기는 2대1 홈팀 강원의 승리로 끝났고요 이로써 강원은 리그 3연승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김두현 감독의 데뷔전에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날 김두현 감독은 7시 반 경기였는데 오후 3시에 춘천의 모호텔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경기에 임했는데 아쉽게 패하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경기 내용과 더불어서 이날 맹활약을 했던 강원FC의 영건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원이 선제골을 얻어냈습니다 전반 3분이었는데 김대우의 그림같은 침투 패스를 양민혁 선수가 받아서 오른발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패스를 잡아세우지 않고 결대로 흘린 뒤에 끝까지 따라가서 오른발로 강슈팅을 때렸습니다 각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키퍼 머리 위로 때리는 게 정성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경기 후에도 양민혁 선수는 골키퍼 머리 위로 노리고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반 23분에 김영빈이 티아고의 견제로 제대로 패스를 하지 못했고 이를 김진수 선수가 끊어낸 다음에 중앙에 있던 이형재에게 패스를 했고 이형재가 자신의 장기인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라버렸네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김진수가 골을 끊었기 때문에 강원 수비가 조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요 결국 이형재는 계속 수비 방해를 받지 않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워낙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방해가 없고 공간이 확실히 생긴다면 득점까지 올리는 것은 이형재 선수한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팀은 전반전에 슈팅 하나씩을 때렸는데 이 슈팅들이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1대1 비긴 채로 전반을 마쳤고요 후반전에는 경기의 흐름이 결정지였던 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후반 7분 이 장면에서 황룡기에게 파워를 가한 전병관 선수가 첫 번째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약 8분 뒤에 전북이 패스미스 이후에 전병관이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황룡기의 바지를 잡아당겼죠 이때부터 수적 5위를 점한 강원이 공격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거의 반게임하듯이 강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반 21분에는 코너킥에 이은 공격에서 김대우 선수의 슈팅이 정태욱을 맞고 나갔고요 2분 뒤에는 중앙선 아래에서 볼을 잡은 황룡기가 단독 돌파 후에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첫 만남에서 마지막 결승골이 되었던 강투지 선수가 치고 들어간 후에 오른발로 때려내서 득점을 올렸던 그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골까지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은 후간 25분에 윤석영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나가고 강투지가 투입이 됐는데 이때 또 이제 셔터백에 있던 이기혁 선수가 원래 윤석영이 있었던 왼쪽 풀백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크로스의 그런 질을 좀 더 높여줬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바꾸자마자 과감하게 시도한 크로스 그리고 한 수 분 뒤에 또다시 위협적인 크로스를 날리면서 전북의 수비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이날 결승골이 되었던 후발 32분 이 장면도 이기혁이 왼쪽에서 볼을 잡은 후에 날카롭게 크로스를 왼발로 올렸고 이것을 야구가 머리로 찍어 누르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강원은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아쉽게 추가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정한민 선수가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골 탈취를 했고 야구에게 패스를 했는데 야구의 슈팅이 야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거의 이제 홈런볼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경주시간 막판에도 양민혁의 크로스를 정한민이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또 하늘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추가시간에도 야구가 결정적인 골키퍼 1대1 찬스를 맞았는데 이것도 정민기 선수에게 막히면서 추가골은 득점하지 못한 채 2대1 승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강원의 승리로 끝났고 강원은 승점 25점으로 4위에 유지를 했고요 3위 김천과 승점차가 불과 2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날 뭐 경기에서 좋았던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양민혁 선수 공간으로 툭 차서 슈비리를 따돌리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뭐 스피드에도 자신 있고 공간 비었다는 것도 이해를 한 채 플레이를 하니까 이런 장면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격시에 황문기 선수가 굉장히 또 위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강원에서 굉장히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양민혁이 또 중앙에서 중앙으로 또 가담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선수 사이에서도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두 선수를 한꺼번에 따돌리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빈 공간을 찾아가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볼 다루는 스킬도 굉장히 이제 18살의 선수 고등학생 선수가 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또 이 장면에서는 원터치 후에 공간을 침투를 했고 이것을 또 패스까지 연결하는 볼을 뺏기지 않고 연결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가 수비 방해 없이 중앙에서 볼을 잡자 양민혁 선수가 수비 사이로 침투하는 움직임 돌파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후에 바로 정확한 크로스로 찬스를 만든 능력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또 양민혁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수비 가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처럼 황농기 선수가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황농기 선수의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전북 공격 시에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는 볼이 뒤로 흐르자 빠르게 수비로 전환해서 볼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모습인데요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 하나가 찬스를 만들고 볼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면서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모습도 굉장히 올 시즌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양민혁 선수의 모습인데요 2라운드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양민혁 선수의 시즌 첫 골이 나올 때도 빠르게 압박을 하면서 볼을 뺏어오면서 득점에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이날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3분 선제골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도 보시면은 강한 압박으로 다시 볼을 빼앗아오면서 선제골의 그런 시작 역할을 했고요 또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양발 드리블 개인기까지 보여주는 18살이 믿기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볼을 잡아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도 했는데 또 이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한 이런 움직임으로 수비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뭐 이 상황에서는 지금 터치라인 아웃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까 자신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민혁 선수의 활약을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